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누우를 배웠었는데 누우는 집안 때라다처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걸 주로 말을 하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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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두 를 위웠었는데 두는 집안일 하다처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걸 주로 말을 하고요 일하다. 이동하고 있습니다. 강남이라 그랬지. 난폭 운전들이 많네요. 차도 겁나 비싼 것도 많고.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.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. 좋아요. 열일 해보겠습니다. Incorporated Saviou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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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